김혜진아 해봐 이거 사야지 야야야 이거 뭐야? 퍼즐이다 대박 이거 두 개다 야야야 이거랑 사야지 이거 두 개야 내가 지금 잡은 거 잠깐만 어 같은 거야 세 개야 세 개 우와 대박 김혜진아 여기 있어 저거 아까 이름 다시라나 응 얘는 500피스다 응 봐봐 그 커트 어 호연아가 다 아이스키나 모노래요 이따 이따 와라 크루에 넣어 응 와나채? 응 아빠한테 우와 우와 뭔가 새로 나온 거다 응 아빠 이거 아 이건 아는구나 나 이거 몰라 여기 있는 거잖아 이거 아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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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형 아키 어키 내가 죽어 나 rot 가위 잘 뜯어 예쁘게 조심하게 손을 말해 양국 형지럭가 네졌군 언니는 진짜 사진 없어? 사진 이건가 그냥? 다 퍼줘 나비 왔다 이런 데 이런 데가 있는 데를 여기로 빼놔야 이게 더 쉬워 이거 알려졌어 이런 거 먼저 이건 원래 붙여있으니까 이건 여기에다가 얘도 붙여있다 그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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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